안전? 그거만 어서와 유정씨는 지금 공부와 통화 중이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상황을 가르쳐줄게 특수 카메라로 혈청이 스며든 고치의 파편을 촬영한 결과 조직 세포가 한순간 고열을 발산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사멸했어 이걸로 혈청의 효능이 증명되었대 수고 많았어 그리고 축하해 드디어 유 하나를 구할 수 있게 됐구나 그건 그렇고 김유정씨를 대신해서 다음 임무를 내려줄게 이 차원중은 거기 통해 성수대교로 향했지 한편 대공원의 매표소 입구에서는 인어포탈에 들어가지 않은 몇몇 차원중들이 도심으로 향하고 있고 그 놈들을 모두 없애지 않으면 안 돼 성수대교와 공원 매표소로 출동하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작전을 개시할게요 굿럭 굿럭 행운을 빌어 그럼 또 죽어 있을게 할 수 없는 2 3 2 1 3 4 4 5 5 여기에 거기다! 직접폭화! 집속탄 생성! 강접출현! 교전의 수상력을 직접폭화! 이동불러! 작전지역 이동합니다. 거기다! 시리즈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거의 다 부터! 이곳에 도착하십시오! 비싸다! 이곳에 도착하십시오! 이곳에 도착하십시오! 한 번에 도착하십시오! 한 번에 도착하십시오! 작전지역 이동합니다. 실수로 용원님을 쏴도 봐주십쇼.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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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대로ल 10분후 매점가서 먹을거 약 타면... 안되겠지? 작전되시 적을 선별합니다. 너머 메뉴는 거 좀 더 기울이세요. 껍질이요. family with us. 훅! 상위 차원 정출현. 백일 수익 이길 수 있어. 득조, 섀벌! 무릎 꿇어! 거기다! 무릎 꿇어! 거기다!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부터! 루피의 엔진이 루피의 엔진이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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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 다이어트 불을 잃어 교보 빨리 상황 끝내자 송은이 복귀 다시 봐서 반가워 은혜 언니 반가워요 국장님 구출에는 성공하셨나요? 그야 물론 성공했지 지금 국장님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온 참이야 으아 근데 정말 죽는 줄 알았지 뭐야 되게 빡세더라고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실패했을지도 협조자가 있었나요? 어떤 인물이었죠? 벌처스 처리부대의 대장이라는 사람이었어 인상 되게 험악한 아저씨더라 네? 처리부대의 대장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입장상 우리와 적대하고 있을 텐데 지난번에 혈청권도 그렇고 처리부대는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그야 나도 모르지 아무튼 이 일은 유정씨한테도 보고했어 국장님한테 연락해서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자고 그럼 다시 함께 열심히 해보자 다섯 다섯